군뱅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지금 제가 군뱅이 하는 작업은 이제 건조할 군뱅이를 선별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뱅이 사업을 한지 이제 2년차가 되었고 아직은 아기입니다 네 아기인데 그래도 혼자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 제품 이제 법청정하고 이제 한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낼려고 가공시설도 이제 볼두평 네 내일부터 이제 건립이 들어가구요 군뱅이 사업은 현재는 어제도 제가 청년창원동 교육을 갔었어요 한분이 군뱅이 농장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스물여섯살 정말 젊은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좀 뭐랄까 오늘 좀 말수가 없어서 그러니 많은 정보 교환은 못했어요 네 밤에 참 좋은데 말이죠 창원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포항에서 하고 있고 현재 군뱅이들은 이제 3년 되었고 지금 제가 일일이 저는 손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선별을 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를 선별을 하겠지만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전적으로 하면은 잘 건조 되는지 안되는지 그래도 어느정도 한 70% 정도는 이게 가늠이 되요 가늠이 되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래를 틀어가지고 선별을 작업을 합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큰 사이즈를 골라야 되겠고 또한 이제 색깔도 이렇게 픽을 해가면서 얘네들이 분주하면 좋게 나오는지 않도록 안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요거는 살이 많이 폭냈을 때 선별을 해야 되겠죠 음.. 이 상태에서는 제가 쎈거 못먹어요 왜냐면은 안에 뼈있잖아요 근데 보자 자 껀데기 상태 고성세나 저도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롯데기 상태 롯데기가 솔직히 제일 바담백질이에요 맛은 맛은 약간 약간 비슷한 비슷한 뭐랄까 유르냄새 가짜 유르냄새 네 그렇고 이제 껀데기 되기 전 상태가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 상태 이 상태에서도 이 속에는 지금 아무런 운동이 없어요 족밥, 배변 등이 없어서 이 상태에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다 그 껀데기 상태 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최대한 이 맛을 누린내 없는 맛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별을 하고 절식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침 과정 그 다음에 건조 과정이 중요해요 저도 당연히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구요 음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는 더 이상은 말씀을 못해 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저희 고양이도 군뱅이를 먹어요 먹는데 먹을까요 보이시죠 고양이가 원래 들어오면 안되는데 제가 문 열어놓고 촬영하고 있어서 홍아 일로와봐 이거 먹어 이렇게 이게 뭐랄까 입맛이 까다로운 고양이도 지금 이 상태의 군뱅이나 절식한 상태의 군뱅이를 주면 굉장히 잘 먹어요 다 먹었어? 지금 개가 짖어가지고 애가 지금 많이 날카롭네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정말로 맛있는 상태에요 생으로 먹었을 때 네 당연히 근데 절식을 하고도 이제 먹으면은 요런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안 드시겠지만은 저는 뭐 이래저래 연구를 하면서 다 먹어 봤죠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똥에 있는 상태 그 한 번씩 선별하다 보면은 배 부분이 꽉 똥으로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딱하게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음 병이 걸렸을 수도 있구요 배부른 병이라고 그냥 제가 명칭하는 건데 배부른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제 번데기 되기 전 상황에 배 속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코콘을 만들 이 코콘을 만들 걸 배 속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상태일 때에는 당연히 건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별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촬영 중이다 보니까 천천히 하고 있고요 네 음 현재는 이제 군베인 사업을 하시려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제 군베인 농장들이 서로서로 경쟁도 하면서 그 소비자들도 이거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판매를 하냐 마케팅 홍보를 하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인맥으로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으시겠죠 근데 인맥을 하셔도 능력이 되시면은 인맥 장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워낙 적다 보니까 무조건 온라인 온라인으로만 홍보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박람회 그런 데는 아직 갈 상황이 아니구나 보니까 그냥 저는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나중에는 이제 완제품이 나오고 요런거는 이제 애들이 좀 움직이다가 여기 상처가 있죠 움직이다 터지면은 이렇게 액이 나와요 자기 그 액이 나오는데 요런건 당연히 버려줘야 됩니다 네 어차피 쟤네들은 이렇게 결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염될 수가 있죠 네 그런건 빼주셔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통통하고 살찐 애들만 해야 된다는거 아무튼 지금 홍보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냥 블로그 작업만 하고 있고 유튜브는 재미로 하고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청년창업론 교육을 2박 3일 갔다오고 부랴부랴 밀린 일을 지금 하고 있는건데 음 군배의 상태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고 저도 당연히 이게 2년차지만은 얼마 안됐지만은 산전수전 산전수전? 났죠 그거를 많이 겪었어요 통 전체 다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응애가 발생해서 음 이제 성충한테 응애가 생기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다 생각하거든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응애에 대한 그 제 나름 이제 공부한 것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또 참고가 되실 거에요 일단 성충한테 응애가 붙게 되면은 음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인데 응애가 몸에 붙는 응애가 있어요 네 히포피응애라는 것도 있고 이제 활동성을 활동성을 하는 응애가 있는데 그게 몸에 붙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전바위꽃무지 송충을 보면은 이렇게 막 닦아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뭐 간지러워서 그런지 불편해서 그런지 닦아내는 걸 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딴에는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란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활동성도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제가 키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제가 어디서 있더라 음 대전에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전남에서 가지고 왔고 하나는 경주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구미 쪽 가까운 그 대전 구미일거에요 구미에서 가지고 온 곳에서 뭐 백강균도 걸려 있었고 뭐 흑강균도 걸려 있었고 많은 그런 징균류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좀 애 먹었죠 그래도 전원폐사는 안 일어나고 빨리 그거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니까 네 다행히도 크게 피해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실 구미에서 굉장히 비싸게 샀는데 좋지는 않았어요 상태가 좋지는 않았고 음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응애 응애 같은 경우에는 성충한테 붙는 응애가 있고 그 다음에 군뱅이한테 붙는 응애가 있어요 지금은 전혀 없는데 그 응애가 어디서 유입이 되면 군뱅이 몸에다가 그게 히포피 접착성 응애라는 건데 몸에 쫙 달라붙어요 당연히 얘네들한테 스트레스가 갈 거고요 음 또 그 다음에 기공이 있어요 얘네들 숨쉬는 기공이 있는데 거기에도 달라붙게 되면은 얘네들이 숨쉬기가 불편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성장률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살이 찌는 것도 좀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어떤 응애가 있냐 또 마지막 응애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일을 주거나 젤리를 주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붙는 흰 응애가 있어요 흰색 응애가 있고 활동성은 꽤나 떨어지지만은 이제 뭐랄까 번실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게 금방 번지거든요 그거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생기게 일단은 어 일단은 관리 방법은 밥을 좀 줄이시되 자주 주신다는 거 고로 오면 됩니다 그게 있고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어 뭐였더라 그 구연산 있죠 구연산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구연산 얘네들한테 농약을 뿌릴 순 없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구연산을 가루를 사신 다음에 분무기에다가 그거를 잘 섞어요 그냥 썩는 비율은 그냥 저는 강하게도 써봤는데 강하게 쓰면은 굉장히 그게 윗부분이 하얗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음 약간 이제 맛을 봐야 돼요 먹어도 되니까 구연산은 먹어도 되거든요 혈의 맛을 보고 약간 시큼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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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정도 그 정도면은 이게 응애들한테 이게 뿌리잖아요 그럼 없어집니다 다만 그 흰 점박이 흰 점박이 흰 응애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응애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음 지금은 저도 응애가 거의 거의 없어요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은 한 3%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흰 응애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물을 먹는 응애인데 만약에 걔네들이 많이 있는 다음에 이 군뱅이들이 코콘을 틀 때 있죠 코콘을 틀 때 걔네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한 이 요상태에 애들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이 코콘은 이 번데기는 무화를 못하게 돼요 네 결국엔 죽는다는 거죠 지금 이 번데기는 맛이 좀 강해요 그 누린내가 강하다는게 아니고 뭐랄까 음 비린맛이 강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만 하면 끝났어요 절식할 애들은 다 끝났어요 아직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은 좀 더 이제 좀 자기들이 좀 밥을 덜 먹었다거나 혹은 아래에서 부화하는 시기가 다를 경우인데 솔직히 이 정도에서도 건조는 가능한데 어차피 건조해봤자 이 상태에서 이쁘게 안 나옵니다 당연히 제가 선별한 것에서도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잘못했거나 잘못되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제가 원래 내검을 했었어요 내검을 했었는데 머리를 파마를 했거든요 근데 파마하고 이틀 후에 제가 했는데 내검을 파마 약기운이 남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대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했는데 그때 몇 방 쏘였지 한방 두방 세방 네방 쏘여서 어 그냥 촬영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일단 현재는 사양을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화분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화분이 지금 많이 밖에서 유입이 되고 있어서 화분은 안 주고 있고요 음 여왕벌은 다 잘했고요 산란은 오히려 그때 폭염 때 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이제 그 사양을 많이 들어가 줘야 돼요 빨리 줘야 되고 이제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메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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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유지만 하면은 월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군뱅이는 제가 이정도 선별하면 될 것 같고요 음 밑에는 안 보이시죠 안 보여 드릴 거예요 네 좀 다른 분들이랑 절식하는게 조금 다릅니다 네 저는 하나 팁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네 뭐든지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지금 만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일단은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이제 좀 더 커야 될 애들이라서 다시 넣어주면 돼요 요정도면 된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여기서 군뱅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군뱅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라구요 어 저도 뭐 고민이 많구요 어차피 젊은 나이에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끝까지 가야죠 뭐 네 적자 생존 야 나가 문 열어놨지만 다 들어오네 어 최대한 군뱅이 사육장 안에는 벌레가 없어야 됩니다 초팔이나 초팔이나 뭐 동해 등에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최대 안 들어오게 되고 당연히 외관상 거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주 이제 거미들이 나타날 때 바로 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가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구요 이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